안녕하세요. 강은 선생님과 호흡을 마치고 있는 딴지일보 축제하는 돌고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술꾼도시처녀들을 연재하고 있는 밑강입니다. 제가 수배 중이어서 얼굴 가리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낯서네요. 전 벙커에 비해서 마음에 드십니까? 전 벙커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오늘은 우리가 이걸 왜 하는 거지? 그러게 어색한데요. 굉장히 어색하다. 저희는 그냥 방송하면서 하는 분위기 에 같이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되게 어색합니다. 요즘 팟캐스트가 많은데 보통 팟캐스트가 굉장히 잘 되면 공개 방송 같은 걸 합니다. 보통 100회 기념으로. 우리는 지금 5회 했냐? 5회인가 6회 했죠. 그런데 작년에 제가 명리 책을 내면서 다음에 스토리 펀딩도 하고 뭔가 리워드 프로그램을 생각하다가 비록 5회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공개 방송으로 저희가 이 방송을 또 잘해야 되는 게 저 위에 저희 PD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 공개 방송이 재미가 없으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나와서 녹음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꼭 잘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게 또 어색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참 안어색하게 여러분도 호응도 잘 해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앉을까요? 네. 어색하니까 빨리 앉아야겠네요. 별 길지 않은 기장을 가지고 오래 서 있었더니 저희가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녹음도 엎어졌다가 뭐 간신히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진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공개 방송에서 또 뵙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여기 계신 다음 스토리 펀딩 후원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클럽 게시판에서도 열심히 열렬히 호응해 주시는 분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야 근데 육구에서 왜 우리랑 상관없는 파파이스 컵을 나눠주고 지랄이야? 라이벌 방송이잖아? 네. 저희 파파이스를 저희는 저희 라이벌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창고를 저희가 이사를 하다가 보니까 박스가 되게 많이 쌓인 게 있어요. 그게 보니까 전부 다 파파이스 컵이더라고요. 그럼 파파이스가 잘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저희가 생산을 해서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비까지 오는데 지금도 이렇게 들어오시고 계신데 이렇게 오시느라 되게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라도 나눠드리자. 저희 또 창고도 아직 마련 안 되는데 그래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비정상하셨어요? 아 이게 또 슬픈 얘기다 그지? 나중에 잘 되면 강원 얼굴 박아서 컵도 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명리 얼굴을 박아서 컵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녹음하고 빨리 끝내고 빨리 놀죠 뭐. 네 시작하시죠. 1부 명리 주점 바로 시작할까요? 네. 그 명리 주점은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원래는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질문들에 대답을 해요. 오늘은 공개방송이니만큼 여기 자리에 오신 분들께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 선생님 제가 알람을 좀 맞추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시간 못 맞출까 봐. 내가 하도 3000% 빠지니까 2분 못할까 봐 그러는데. 오늘도 3시 반에 오시기로 해놓고서 시간이 한 번도 약속 시간을 지키신 적이 없거든요. 강원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시면 워낙 입담이 좋아서 3시간 4시간 방송이 계속 길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90분 정도로 맞춰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땡 울리면 끝나는 거야? 그래야죠. 또 이렇게 또 너무 길어지면은. 아니 또 청자분들이 원하시면 계속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수다만 떠는 게 아니라 2부에 이제 내담자 분들이 오세요. 상담 받으실 분들이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좀 그렇게 길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맞추네. 진짜 맞춰야죠. 되게 어색하다. 일단 한 번 뽑아볼게요. 오늘 이게 다 19금인데 첫 질문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읽는 거예요? 그냥 너무 침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밌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질문에 답을 해주셔야 돼요. 강원 선생님이. 이분은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남기신 분인데 찌개와 국사인님. 아 이분? 어디 계시나요? 얼굴 한 번. 아 아이고 게시판에 글 많이 남겨주시고. 내부자인 줄 알겠어요. 계속 이분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또 처음에 또 이분이 뽑게 됐네요. 우리 방송에 특수관계인데. 저분이십니다. 저분 질문입니다. 여자가 관살 혼잡이면 밤에 남자를 못 살게 구나요? 사주도 유전이 되나요? 가족 모두 백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괴강 신살 남자는 밤에 변태가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세 가지나 되네요. 그러게요. 일단 관살 혼잡이면 밤에 남자를 못 살게 구는지. 여러분 관살 혼잡이라는 것이 뭔지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자의 명식에서 남자 혹은 남편 애인을 뜻하는 것은 관성입니다. 관직할 때 관자를 써요. 그런데 관성은 음량의 관계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정관과 평관이 있어요. 올바를 정자를 써서 정관. 정실 남편을 의미하겠죠. 평관은 이제 삐뚤한 편자예요. 기울어질 편자. 이 평관은 남편인데 옛날에는 정부, 애인 이렇게 해석하는 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정관은 남편인데 좀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거나 성품이 좀 온유한 남편, 활동성이 좀 없는 남편, 종족 보존을 위한 섹스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 남편. 이런 게 정관이고요. 평관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리더십 있고 마초적이고 섹스는 스포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남편. 박진영 같은 느낌의. 박진영이 밤에 그런지 어떻게 알아. 그 발언 있잖아요. 섹스는 스포츠라고. 그래서 이제 이 정관과 평관 중에서 평관을 옛날에는 평관이 청관에 떠 있으면, 지지관에 떠 있으면 여자에게는 살에 가깝다. 그래서 칠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 살 혼잡하면, 관하면 정관을 의미하는 거고 살하면 평관을 의미하는 건데 이 두 개가 같은 주위에 나란히 정관과 평관이 나란히 있거나 혹은 옆으로 나란히 있을 때를 일단 일단 어지럽잖아요. 그렇죠? 네, 같은 개념인 남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의 여자한테 남자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둘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그 남자가 들어와 있어서 아무래도 이분의 이제 이 사람의 앞으로의 대남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될 것을 좀 암시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엔, 이전에 이제 여자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한 사람의 남자에 걸려드는 것만으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됐을 때는 이 관살 혼잡은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뭐 최악의 경우는 남편 잡아먹는다. 뭐 짜고 어찌 짜고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저는 정관녀들을 싫어합니다. 정관에 있는 자들은 일단 못생겼어. 섹시하지도 않고. 그렇게 단언해도 되나요? 그렇게 단언해도 되나요?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 오히려 평관이 더 높이 평가되는 시대다. 왜? 여성들도 사회활동을 하고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잖아요. 옛날 같으면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얼굴도 가리고 다니는 애들었었고 요즘은 오히려 정관보다는 자기 자신이 활동하는 남편에 기대지 않고 사회적 조직활동을 하는 스스로의 관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관도 물론 의미가 있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업적으로 보면 공립중학교 교사가 정관이에요. 교원대를 나와서 입력고시를 봐서 딱 됐어. 그래가지고 중학교에 부인 받았다. 그럼 평생을 5년에 한 번씩 학교는 바뀌겠지만 정년 때까지 충고합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특별한 남자를 만나지 않은 한 사주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왜?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날 같은 내일이 한 30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여자가 밤에 왜 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시간을 이렇게 정한 건데 너무 길어요. 밤에 남자를 못 살게 구는지만 그러니까 여기가 밤이 다 있다니까 관사로는 밤에 남자를 못 살게 구는지 그런데 평관은 뭐냐 하면 굳이 귀요하자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수학을 가르치는데 학원 강사 혹은 인터넷 인간 강사 그러니까 해고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자기의 인기에 따라서는 중학교 선생님보다는 반밖에 못 볼 수도 있지만 중학교 선생님보다는 한 50회쯤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유동성이 강한 여러분이라면 어떤, 지금 시대에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평관? 아니야. 사실 지금 젊은이들은 전부 다 정관을 원해. 솔직히 1950년대까지는 전부 다 정관을 원했어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 되고 난 뒤에는 평관을 원해, 원했어. 그런데 IMF 외환파동터지고 리만프라테스 파동터지고 난 뒤부터는 다시 젊은이들이 전부 정관을 원하는 이런 이상한 시대로 지금 다시 유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론은 이 두 개가 다 있다 한 사람한테 이런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다양한 섹슈얼한 판타지에 부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의 취향도 다양하거든 굉장히 정정부인 같은 내 애인은 정말 현모양치의 정경부인 같은 그런 여자에게로 원하는 남자도 있죠. 왠지 또 내 애인은 뭔가 포로노적인 상상력을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관살 운전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다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참고로 제가 관살 운전입니다. 아 그럼 맞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그렇구나.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시는구나. 기승전 쾌락 네. 그 찌개야 국사님이 질문을 세 개 주셨는데 두 번째 질문이 사주도 유전이 되나요? 아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유전 됩니다. 네? 이유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족 사주도 많이 보는데 어떻게 해도 오늘 저 네 분 한 가족 엄마 아버지 딸딸 봤는데 이 집은 토와 천을 기인의 집안이에요. 일단 토가 최소 세 개에서 다섯 개를 네 분이 다 가지고 있고 전부 천을 기인으로 두 개씩 다 그냥 특이한 점을 봤는데 이상하게 자녀분들까지 보면 어떤 한 집안의 특성들이 100% 그런 건 아니지만요. 마치 우리가 유전자에 뭔가를 새겨놓듯이 사주의 명식도 보다 한 가족 즉 특성들이 내려가는 것을 경험성으로 높일 수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아 그럼 선생님 가족들도 다 쾌락을 추구하시는 그런 아 저는 집안에 없는 자식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세 번째 질문도 첫 번째 질문과 맥라이 같은데요. 그러면 괴강신살 남자는 밤에 변태가 되는지 아 괴강이 강하면 굉장히 괴강이라는 것은 제가 농담으로 연쇄살인범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유영철하고 강기순인가? 강우순 강우순하고 명식을 봤더니 전부 괴강으로 이것이 괴강이신 분 그런데 괴강했으면 다 연쇄살인범 아닙니다. 이 괴강의 핵심은 총명 극도의 총명함이거든요. 통삭임적이지 않은 총명함 그러니까 여러분 연쇄살인은 여기 있는 분명에서 우리는 연쇄살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한 명 죽이면 바로 그것 다 잡혀. 요즘 같은 과학수사 시대에 한 사람으로 살해는 순간에 99.9%의 범인은 대부분 그때 검거래요. 연쇄살인범의 과학적 정의는 같은 방식으로 3명 이상을 죽였었던 연쇄살인범 그것은 확률적으로도 어렵고 3명을 살해할 때까지 안 잡히는 것은 굉장히 그 지역 그 나라의 경찰 수사 시스템을 위에서 놀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같이 온갖의 CCTV가 있고 4.3명을 건너면 전국의 모든 사람을 아는 이런 네트워크 사이에서는 3명 이상 죽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충명함을 가져야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녀를 막론하고 괴강이 강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따라서 우리는 변태라고 부르지만 그 변태는 새로운 관점일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지향 앞서가는 지향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960년대에 킨제이 보고서를 보면요. 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입으로 애모하는 거죠. 펠라치오를 변태라고 생각하는 것이 67%의 미국 백인 시민들이 그걸 변태라고 규정했습니다. 변태적 성의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변태적 성의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변태와 정상사회는 사실상 정의의 장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지금까지 강원 선생님의 살인범죄 변태 비호 발언이었습니다. 미강 선생님 하나 뽑아주시죠. 질문 하나당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송 나가면 큰일 나겠다. 강원 변태 비호하다. 살인 비호하다. 이분은 19금 질문이 아닌데 어떡하죠? 괜찮아요. 요석님이시고요. 운명이 사주팔자대로 돌아가는지요? 사주와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주팔자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지요? 우리가 딱 생년월일시로 자신의 명식을 뽑죠. 이름도 원국 혹은 명식이라고 합니다. 명이죠. 명. 내가 태어나면서 색주를 자르는 순간에 그 순간에 석구의 점성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기운의 질성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소명이죠. 소명. 그래서 우리는 얼굴이 다 다른 것만큼이나 사실은 각자 다른 그 명들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50만 8천 4백 가지의 종류의 소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참 위대한 점은 우주의 존재이면서 우주의 법적에서 자율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이에요. 그 소명대로 사람들이 다 사느냐 아니다 이거입니다. 절대 그대로 살지 않아요. 왜? 다 그대로 살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많은 내 내면 속의 불화와 불안정성과 불확정성들이 끊임없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에 저같은 사람은요 42살에 넘어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같은 사람은 제 명식 대로 사실 꼭 그대로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명약에 침봉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55세까지 그대로 살았으면 앞으로 내가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는데 55세까지 거의 명식의 질서대로 살았으면 그것도 그렇게 살게 되지 않을까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저의 입장에서는 그럼 세 번째 이혼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혹시 생일 정말 맞아요 라고 다시 내가 대문을 만큼 이상한 거 들고 와서 나 지금 테스트하는 거야 지금 이런 느낌을 주는 명식도 있거든요 그게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한 4대6 3대7 정도 됩니다 왜 그런가 자신의 명대로 자신의 명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제가 볼 때 두 가지 하나는 초년은 어릴 때에 굉장히 엄청난 억압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본 집안이 법조개야 무슨 개소리 문지방에 족이는 소리 하고 있어 공부해 공부해 이렇게 살았으면 이 사람이 자신의 그 명을 계속 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서 자립하는 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동물이에요 그걸 20년 요즘 한 25년 잡아야 되겠죠 초년을 한 25년까지 잡으면 이 25년 동안에 너무 많은 사람 특히 부모죠 부모 요즘은 형제보다는 부모고요 할아버지까지 개입합니다 강남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정보력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력 이에 의해서 자신이 운명이 개정된다 굉장히 명량적인 발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일단 제일 중요한 변수로 부모예요 그 다음에 학교의 선생님들 다음에 또래 집단 친구들 그 다음에 그 이전 시대 1990대 이전 시대에는 10대 25세 이하가 절대 접가를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정보에 지금의 초년운의 세대들의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인터넷이죠 이 정보들은 그전 1990대 이전 세대의 초년들이 절대 접할 수 없는 정보들 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살아있는 부모 부모 조부모 와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인터넷이라는 이름의 엄청난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사실상 자신의 명도는 굉장히 많이 왜곡되거나 억압받거나 아니면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많은 갈등과 혼란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근데 이제 리타이어 은퇴를 할 시점이 되어서 굉장히 자신의 삶이 되어서 불행하다 꼭 후회하는 분들이 제가 상담을 들었어요 나는 부러워 죽겠구만 근데 명식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진실을 원했던 건 딴 거였던 거 근데 이러저러한 모든 이유로 엉뚱한 길에서 성공은 거두었지만 프로스트식으로 말하면 가지 않은 길 지가 정말 가고 싶었던 길 하지만 가지 못했던 길에 대한 원망이 인생의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행복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이러면서 누가 봐도 얘 얘기만 하면 서로 이렇게 가슴이 아파하는 동정정신스러워 도대체 나이 50인 넘도록 장가도 안가 직장도 없어 해로운 것도 하나도 없어 몇 번 만날 때 봐도 보면 하는 게 달라 하는 것도 아니야 늘 준비만 해 준비하는 게 늘 달라요 그런데 저는 지금 뭐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뭔 줄 압니까 늘 뭔가 새롭게 지가 죽어가자는 것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내 사주 자기 사주를 받으려고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한마디 해주고 친구랑 절교 당할 뻔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났을 것 같아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모태신앙자에다가 위에 형들 아버지 엄마 전부 장도 전도사 딸려삼들이에요 실제로 얘는 여기 신촌에 있는 대학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했는데 운동권이 돼가지고 학교를 자퇴했어 그러니까 정말 집안의 막내 아들을 집안에 꽤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인데 막내 아들을 어떻게든 목사로 만들어 보려고 보냈는데 얘는 칼 막스의 이름으로 지저스를 버렸어 그리고 명신을 보니까 얘는 정말 목회자의 명신인 거야 앞만 봐도 제가 의자 좀 위험해 보여요 결국 근데 사주팔자 맞지 않은 삶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말 하시려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가집해 나중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친구는 불행같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그 친구한테 많이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신학대로 졸업해라 내가 볼 때 너는 땅크 아무것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근데 너는 목회자로 된다면 너는 바로 장모모 조모모 만한 목회자로 될 수 있다 그럼 너는 난 접수 볼게 교회 너가 진짜 지구 영원히 살리는 거다 이거 근데 어쩌면 이 친구는 이 친구의 삶은 자신에게 소명을 거부하고 투쟁하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죠 근데 정말 어머니가 돌아오는 시간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거든 몇 년 전에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그럼 웬만해서는 돌아가 그렇죠 말 들어야죠 안 돌아가요 그렇다고 얘가 칼막스의 힘으로 무슨 운동을 하느냐 아니야 눌러라 또 그런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왜 결론은 뭐냐면 이 소명 소명 받은 것 명 받았는데 인간의 재밌는 것은 이 소명한 바드를 거절할 자유의 지가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압 때문에 비틀린 자와 자신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거절한 자 사이는 이것은 다릅니다 또 이렇듯이 이 수많은 스펙크림이 이 명과 운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래서 왜 이렇게 흔히 우리 도사님들에 대한 전설이 많지 않습니까 밖에서 앉자마자 오늘도 뒤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 많아요 되게 그래서 각자의 내가 하나밖에 없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즐기는데 명리하기 필요한 것이지 어떤 하나의 어떤 아주 귀한 명식 천한 명식을 나누고 천한 놈들은 끝없이 천하고 가난하게 살고 귀한 명식은 대대선수는 헤쳐먹고 사는 그런 그런 체계를 공고히 하려고 명량이 있는 것은 별거 아니다 라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겠죠 저희 방송할 때도 선생님이 하도 이제 지식이 총체적으로 있으니까 한 번 질문을 던지면은 혼자서 한 시간 동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보통 방송은 한 6분의 1로 줄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기 시간도 있죠 선생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렇죠 항상 약속 시간을 지킨 적이 없어 내가 약속 시간을 지키면 내 명대로 못 산다니까 야 이거 이거 불타는 토요일님 제가 이렇게 질문 부끄러울까 봐 누군지는 묻지 않을게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잘 주지 않습니다 뭘 잘 주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용돈 아닐까 용돈 그러게요 밥이라던가 뭘 안 주시는 거지 최근 들어 잘 주시지 않는데요 뭘 들어 최근 들어 아내가 잘 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내로 하여금 잘 주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건 뭐 핸드백이지 아 핸드백이요 아니 아니요 그건 내가 아내가 안 와서 잘 모르겠다 뭔지도 모르겠고 이건 명량이랑 별로 관계가 없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의 매력을 아님 그럼 육강 작가는 육강 작가도 아내잖아 네 안 줄 때는 왜 안 주는 거야 이게 뭐가 근데 안 주는 거고요 우리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아 용돈 아 용돈이요 용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용돈입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이 평소에 잘하면 용돈도 올려주고 잘 못하면 또 안 주고 그런 거죠 아 잘하면 평소에 매력을 가꾸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상의 권력으로 사용한다는 거지 주고 안 주고를 잘하면 주신대요 넘어가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대답하기 뭐 하네요 정말 19금 질문이 나오네 이제 남태평양님이시고요 병신년에 올해죠 병신일주는 삶에 어떤 변화 영향이 있을까요 역시 뭐 19금은 아니고요 병신년에 병신일주 병신일주이신가군요 뭔가 라임은 맞습니다 2076년이 병신년이래요 아 유치 같죠 그 해에는 병신년, 병신월, 병신년, 병신일, 병신시가 가능한 하랍니다 전부 다 병신이네요 4개가 같은 거고 지금은 올해는 안 돼 사실 이제 이 병신 올해가 병신년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병신되기 쉬운 해다 다 농담으로 보는데 실제로 그래요 제주도의 여자분이랑 지난주에 상담을 했는데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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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생, 병신생인데 병신생은 확신하고 병신생은 확신한데 각 신대운인가 또 같은 신대운의 신년에 아킬레스근이 끊으셔가지고 지금 신대인데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듯이 병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한 불로 심금을 이렇게 재련하거나 녹이는 형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은 사실 그 중에서 특히 하지, 하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병신 중에는 기본적으로 일지가 편제입니다 편제 그래서 저의 그 19금 영역에 의하면 일지 편제자들은 남녀 공이 전부 다리가 예쁘다 왜 예쁘냐 이게 참 슬픈 얘기에요 이게 이제 너무 다리 여러분 이렇게 마라톤의 다리를 보면 다 예뻐요 마라톤 100m 달리기 선수가 더 예쁘지 않나요? 100m 달리기는 안 예뻐요 물통물통한데 마라톤은 쫙쫙 빠졌습니다 그게 선생님 개인 취향 문제 아닙니까? 어 그런데 마라톤은 연습으로 하루에 50km 매일 뛰어야 돼요 그래서 이봉주가 신혼여행 가서도 몰디브에서 아 뛰었답니까? 아침 먹고 30km 뛰고 점심 먹고 30km 뛰어야 돼요 신혼여행 가서도요? 왜 그런가요? 하루를 안 뛰면 자신이 아니고 이틀을 안 뛰면 코치가 아니고 3일 안 뛰면 전세계인이 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매일 뛰어야 돼요 마라톤은 그래서 마라톤은 다리는 피부와 피부의 색깔과 국적과 상관없이 비슷합니다 다리를 그만큼 확대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병신 쪽 혹은 일지 편제자들을 보면 자신의 다리를 괴롭힌 거죠 그래서 다 예쁘게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다리가 허약하다는 얘기거든요 다리 쪽에 하체 쪽에 사골을 입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병신은 어떤 것을 꿰뚫어보는 직관 직관 그리고 공간적 귀힙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귀힙하잖아요 요즘은 네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그냥 주지만 네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똑같이 운전을 서울에서 10년을 했는데 천지차인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너 알바로 나라씨 뛰었냐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이면도로까지 다 알고 이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늘 갔던 일도 몰라가지고 아이고 또 자이전 놓쳤네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이 이런 공간적 인지능력이 뛰어나고 공간적 귀힙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또 병신의 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병신은 이제 풍수지를 보는 직관들 터잡아주는 툴 잡으려면 마을 제일 높은 데 가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산을 마을에도 몇 개쯤 넘어 다녀야죠 그렇잖아요 좋은 툴을 잘 보면 너무 높아야 되니까 이 공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역마죠 인신 사이에는 역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역마의 기운이 이미 들어있으니까 이제 산을 보러 돌아다녀야 되는 거고 이런 걸 돌아다녀다 보니까 엎어지고 자빠져서 다리를 다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평소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만나기가 쉬워요 아 그러니까 병신조가 더 쉬워지는 거군요 그렇지 저 산너부의 강순이 또 그 뒷산 여부의 을떡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또 그 이름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전국적인 네트웍이 가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또 이런 애인들을 전국 각자에 많이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하체가 부실해지겠죠 하체가 부실해질 이유가 되게 많네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병신년의 그 기운들이 보면은 특히 이제 이 신경만은 이동으로 인한 사고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신의 기운이 본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분들은 운전이라든가 뭐 여행 이런 것들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 병신년의 병신일주는 하체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지나친 양다리 내지는 뭐 무너다리 지금 확장들은 들키로 확률도 높은가요 굉장히 폐가망치로 확률이 높다 병신일주는 병신년에는 양다리를 걸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정안님 사주의 수가 많습니다 4개에서 6개 정도 된다는데요 이렇게 수가 많으면 정말 음탕할 사람일 확률이 높나요? 네 아 그런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우울하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수가 좀 음용한 그런 기운 아닙니까 음의 기운 사실은 이제 실제로 모 대학 성상담코너에서 아주 일부의 자료를 가지고 한 거지만 성추행 성폭력의 가해자가 5년 전에 수가 굉장히 더 많았다라는 실제로 수가 많으면 질리할 만한 숫자의 표본은 아니지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한 분이 남자인이신지 따라서 궁금한데 아 저 안님 혹시 남자시군요 그냥 수가 많으시는 건 아니죠? 바로 꼬리를 내리시는 거에요 많으셔도 돼요 저 수 많아요 저 저는 8개의 반이 수에요 그럼 맞는 거네요 맞지? 그래 내 쪽으로 살란다 그래 사람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혼자서는 뭐 밝히고 자주 할 게 없잖아 그렇죠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실 세상에 지금 점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왜 아픕니까 이렇게 과학 기술과 의학이 발전했는데 발전하고 있는데 왜 아픈 사람은 더 많아지느냐 말았죠 70년도에 제가 10대 때만 하더라도 저는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쉽게 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는 우울할 틈도 없었어 우울하셨잖아요 19살 때 그 말 듣고 너는 결혼을 세 번 할 것이다 그냥 한 3초만 그랬던 거에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 특히 우리에게 정서적인 멘탈이나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알아찍게 되는 것이라는 이유는 저는 근본적으로 가족 제도의 붕괴에서 저는 우리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가족에서 사실은 우리 옛날에 다 최소 3대 최대 4대의 대가족 사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한 커뮤니케이션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한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가족 안에서 다 훈련받고 그 사이로 나온 거야 나보다 손의 사람을 대하는 법 내 또래를 대하는 법 나보다 손 아래 사람을 배려하는 법 동성 간의 관계 또 이성 간의 관계 이런 것들 사이의 가족 사이 안에서 네 대부분이 오리엔테이션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핵가족도 아니야 1인 가구 1인 가구가 되게 많아졌죠 1인 가구 사이가 됐고 너무 일찍 아직 그런 어떤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성숙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기도 전에 알 수 없는 단계에서 오로지 한 사람에게 이 많은 문제 옛날에는 엄청난 단위의 가족이 챙겨줬던 문제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떠안고 결정해야 되는 글로 몰려나갑니다 이러고도 사람이 멀쩡하기를 바란다면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우울증이니 무기력증이니 조울증이니 공황장애니 분도조질장애니 이런 데 수많은 그전에는 듣다 보다 보다 못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질병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적으로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상처 없는 건 다 관계야 그런데 이 관계적으로 제일 황당한 관계가 뭐냐면 남자 관계 부부 자식 간의 관계 인간에게서 가장 인간이 인간이 자기의 종을 이어가기 위한 선음적인 관계예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다음에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의 관계 그것도 묶고 살라고 하는 관계다 아니면 생존이 지속이 안 되니까 그런데 남자 관계야말로 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안 하면 안 돼 이상하게 왜 자꾸 꼴리니까 고급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굉장히 학술적인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거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볼 때 잘 되는 게 변태야 이 남의 관계라는 건 굉장히 진짜 말도 안 되는 관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관계인데 이걸로 우리는 죽고 울고 울고 죽고 삶은 데 삶단 말이지 그러면 이 남의 관계를 이루는 핵심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연 영작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는요 역동성 에너지들 다이나믹 야 우리 사귀자 사실 두 사이는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제 들이대는 놈들이 있다 남자 관계는 남자건 여자건 어느 한쪽이 들이대므로써 과개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들이대면 남자 관계는 존재하지 않지 그런데 직장 상수와 부호 사이가 들이대는 관계는 아니잖아 뭐 그쵸 연애가 발전하면 불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굉장히 역동적인 역동성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행 중에서는 역동성은 뭐냐면 화의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박도사 같은 사람은 몇 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요 여자가 화의 기운이 많으면 어떻게든 오빠들의 덕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화의 기운이 많다면 일단 에너지틱하고 활발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꼭 도움을 받아도 오피들에게 도움을 받는다 화의 기운이 많으면 오피들의 도움이 많다 화의 기운이 많다 그런데 이 남자 관계에서 이 화의 기운과 짝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화는 뭡니까 양의 기운에서 가장 양적의 기운이잖아 그러면 음의 기운 중에서 가장 음의 기운은 뭐예요 수의 기운이 되죠 이 수의 기운은 뭐냐 생식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욕망의 기운이 되죠 그래서 이 수의 기운은 교를 통해서 사실은 남녀의 관계가 매우 친군요 남녀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화학적인 관계로 겸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녀의 관계는 화의 기운과 수의 기운 사이의 문제인데 당연히 남자들은 이 수의 기운을 수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이쪽 부분 이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굉장히 관심을 많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수가 되게 많다고 그렇다고도 하네요 다음 질문 이 분은 어떻게 읽어요? 줄롱? 영어네요 J-U-L-L-O-N-G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대운의 나이는 한국 나이인가요? 만 나이인가요? 이거 짧게 그냥 그거는 그 프로그램을 짠 사람이 한글 나이로 짜면 한글 나이고 만 나이로 짜면 만 나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운 수는 한글 나이로 지금 다 통일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에베소는 한국 나이입니까? 네 여자 임진일주가 정말 남편복이 없고 결혼하면 안 좋은 일주인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주는 연월일시에 모두가 합쳐져서 일주 하나를 가지고 가자마자 남편 잡아먹을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는 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진은 또 개강에 속한 속하죠 남편이 좀 힘든 게 나겠네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그 힘든 걸 즐기는 남편도 있단 말이야 알았어요 아니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선생님한테 어깨 너머로 배우면서 알게 된 건데 저처럼 이제 명리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주만 보면 재밌잖아요 선생님이 일주를 가르쳐 주시니까 그것만 찾아보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찾아보고 이상한 말 나오면 따라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거에 이제 반풍수 지방 망친다고 이게 이제 좀 명량해서 조금 많은 사람이 이제 왜냐하면 이걸 종합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일주 가지고 이제 막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타당성이 다 맞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뭐하고 갔냐면 영화 앞에 오문 보고 나와가지고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 사람의 사주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역대급으로 좋을 수도 아님 반대로 매우 안 좋은 사주로도 해석될 수 있나요 아 당연하죠 아 그건 뭐 모든 항문이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소설책을 읽고 논문을 쓰는데 논문이 다 똑같이 나옵니까 역대급으로 잘 쓴 논문이 있는가 하면 시바 발가락으로 쓰냐 뒤통수 쓰냐 싶을 정도로 쓰레기 같은 논문이 있을 수도 있죠 그쵸 고통적으로 그걸 이 인간이 하는 게 다 그래요 어떤 작품을 보고 미술평론가가 이거는 정말 역사의 길이나면 심하면 완전 막 그 어디에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 쓰레기지 이게 뭐 이게 무슨 그림이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정반대로 나올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오행에서 방금 말씀하신 수는 어떤 어떤 게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늘 하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명리학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좀 철학의 변정법을 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재료가 똑같은 어떤 한 A가 언제나 A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리학을 공부한다면 이거 굉장히 재앙이 됩니다 운명 결정론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영어식의 문법으로 안 한다면 뭐뭐는 뭐뭐이면서 뭐뭐이기도 하다 라는 것을 철학적 사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야만요 따라서 어떠한 요소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사유하느냐 단편 영어식에 따라서 그 해석의 폭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이건 좀 영업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영업이요? 영업이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명리학이나 서구의 점성학이나 똑같은데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냐 안 정해져 있냐 방송에서 안 정해져 있다고 기추구장창 말씀하셨죠? 네 그렇고 똑같은 거요 정해져 있어야 사실 영업이 잘 되는 거거든요 운명은 니가 아무리 몸부림 쳐도 정해져 있어 근데 넌 모르지 난 알아 그래야 나에게 권력이 생기잖아요 상하관계가 생기는 거에요 여기서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에요 내가 볼 때 전부 다 100% 전부 다 사기다 이거 뭘 알기는 뭘 알아 그럼 뭐 세월호 같은 국가적 그런 몇백 명의 전화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건데 그 빠져 죽은 놈하고 살아남은 애들하고는 뭐 도대체 모든 운명이 나뉘어 가지고 역대급으로 그렇게 운명이 갈릴 수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 재발 운명을 가지고 장면을 치면 안 되는 거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한국의 명량은 어쩔 수 없이 조선조에 비난 받았던 불교하고 불교의 쓰린들하고 이렇게 또 한 번 섞인 경험이 있어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것까지 들어왔어요 조상 연기론까지 이까지 이런 게 아니라 더 나빠요 그래서 뭐 이제 조상의 묘를 잘못 써 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는 종은 뭐 다 개소리 들어요 결과를 어떻게 맞춰 가지고 몇 개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프레임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 완전 개소리 들어요 제가 볼 때 명리학이 매력적인 한 가지에요 명리학은 절대 탄생 이전과 죽음 이후를 제입하면 안 된다 반칙이에요 왜 명리학은 딱 살아있는 순간에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인간에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욕망에 적용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매력이 있는가요 근데 지금 명리학이 무슨 짓까지 하고 있냐는 말이지 요즘 애들이 가장 시경 가는 아기가 많다 보니까 요즘 애들 없는데 사주보러 안 가는 사람이 없어 저한테도 많이 옵니다 개 지랄을 해서 쫓아 버리지 병신년에 또 애 낳으면 안 된다고 많이들 하시던데 병신년에 애 또 많이 낳으면 안 된다고 요번 년에 좀 피하라고 또 그런 적 있어 세상에 있잖아 이게 절대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는 의미학은 왜 좋은 사주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내가 최근에 그 전에 괜히 가서 먹은 적인데 장마에서 잘못나는 사람들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애가 신종프를 죽은 제 제자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슬퍼하겠어 그 5살짜리를 생태같이 잃었으니 그것도 의료사고로 그리고 다시 이제 둘이서 굉장히 멘탈이 깨져서 고생하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두 번째를 가진 거야 그래서 그걸 또 그래놓고 또 날 좀 받으려고 나한테 하는 거지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날은 그냥 산모하고 의사가 제일 기분 좋은 날이 제일 좋은 날이지 실제로 강남에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 시어머니들이 문제야 예정일이 이 날인데 그 이틀 뒤에 나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이틀 뒤로 그거를 예정일에서 미뤄던데 사실 그 정도야 뭐 네 예정일에서 억셉티블를 뭔가 봐요 제가 산모인과 의사를 안해서 보는데 내가 4살 했어 음 그냥 그 놈에 날 받다가 애를 하나 잡았어요 네 그거는 정말 내가 볼 때 가장 희생이 멍청한 짓이지 음 한번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참 영향이 제일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있는 게 이런 거 같애요 백힐로 지 새끼만 절차 먹고 잘 살라고 날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새끼도 절대로 좋은 그런 의도로 날 받아가지고 나는 중에서 절대로 곱게 사는 돈은 없다는 데 내 전제상과 왼쪽 발목이 온다고 프리랜서 작가 미강이 술을 마시다가 문득 어째서 우리 이야기를 다룬 만화는 없는가 불을 짖으며 그리기 시작한 술과 안주와 술꾼들의 만화 술꾼 도시 처녀들이 2014년 4월부터 다음의 외툰에 연재하여 술꾼들을 보복 절도하게 만들며 술꾼의 바이블로 자리매김한 술꾼 도시 처녀들이 벌써 시즌 3와 4를 묶은 당행권 2권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공감내기 절친인 세 처녀가 펼치는 깨알 공감 음주 에피소드 내 술자리의 감시 카메라 민간인 음주 사찰 만화 술꾼들의 불금을 구원한 바로 그 만화 술꾼 도시 처녀들 예담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질문 이게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일단 주제에 적합한 19금에 맞는 거를 우선으로 뽑을게요 트레드님 왜 이렇게 19금에 집착해 왜 이게 19금이잖아요 19금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아 그랬나 여기 심마니가 오셨나 트레드님 산삼을 캐러 갈 때 혹은 중요한 일을 하기 전날 섹스를 금기시하던데 명리학에서 섹스의 의미를 특별한 상충으로 해석하기도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앞서까지 말한 인간의 세속적인 삶의 질세에서요 제일 중요한 건 섹스죠 제일 중요한 게 그럼요 플로이트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섹스가 없으면 인간이라는 존잭체의 존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요 저희 부모님들도 다 해서 인간인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빠고리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그게 일단 우리가 인간이라는 종의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소명받은 일종의 첫 번째 유전자적 지도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중요한 얘기야 그리고 물론 플로이트처럼 오로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 성적인 충동과 욕망의 억압과 해소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도 제가 보면 플로이트 얘기는 너무 오버한 거고 그것만으로 인간의 삶이 모두 이 복잡한 인간의 삶이 모두가 정의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인간을 욕망하는 점은 우리 모두가 공유합니다 당연히 명량에 있어서도 명량이 참 재미있는 게 기본적으로 유교적 환경에서 탄생했다는 거야 유교적 환경에서 도교적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탄생한 굉장히 참 잡탕이네요 잡탕이네요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합니다 포장을 하면 그래서 초기 명량의 고전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유교적인 철학적 기조와 도교적 철학적 기조가 교묘한 데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해요 그래서 명량에 있어서도 성적인 부분 섹스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섹스를 굉장히 유교적인 사회적 윤리학으로 접근하는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애들의 도화 같은 게 그런 거죠 특히 여자들에 대해서는 성적인 억압을 사회적으로 규제해야 됩니다 왜? 귀족사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들의 성적인 자유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가문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제약회사 회장님이 사전을 받아서 보는데 이런 말이 나왔어요 농담으로 이분은 진짜 아주 전설적인 분이에요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전을 딱 봤는데 손주 사진이 손주가 너무 예쁘대요 요새 평생 일만한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는 친손주보다 외손주가 훨씬 더 예쁘다는 거야 보통 이렇게 회장님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친손주가 예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외손주는 확실히 내 손주인 줄 알겠는데 친손주는 내 손주가 안 내 손주 있지 않냐 그러는 거야 처음에 난 이 말이 무슨 건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말인 거야 외손주는 지 딸이 낳은 거기 때문에 그 애비가 누군지 상관없어도 지 딸이 낳으면 100% 확실하잖아 그런데 친손주는 딴집 여자가 낳은 거잖아 쉽게 말하면 며느리가 그러니까 꼭 내 아들의 아이가 아닐 수 있는 거지 무슨 얘기죠 그래서 왜 사실은 유교의 가부장주의가 발생하고 가부장적인 이돌로기가 만들어졌냐면 신분사의 유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분사의 제도적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배계급의 씨앗들을 집중 보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만약에 섹슈얼 라이프가 무너지면 이것이 관리가 안 되는 거지 사실 권력 이항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모교 사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굉장히 지금 현대 사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무리 지금 성적 개방이 되고 뭐 서구화 뭐 이렇게 된다 해도 여전히 지금 세대들에게도 그런 유교적인 성의 릴로기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나는 매번 나는 성주행 뭐 시바 고대에서 그것도 의과대 학생들이 성적이 됐는데 그 개새끼들이 하는 말을 봐 아직도 이런 새끼들의 대관리 속에는 그 유교의 꼬장꼬장한 개 또라이 할배들의 생각이 지금 이 엘리트라고 말하는 그 의대생들의 대관리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유교적인 요소들의 아직까지 청소되지 않은 유행 요소들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명리하게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 성 자체를 어떤 그 자신의 욕망의 표현 그리고 욕망의 구현을 통해서 어떤 자기애로 이르는 어떤 그런 굉장히 애로서적인 어떤 요소로 보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점점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명략도 진화하고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 질문이 지금 많은데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장난하신 분들이 지나가고 이런 질문을 진행할게요 아날류줌이란 분이 언제쯤 사랑하는 사람과 잠자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왜 내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나중에 이게 끝나고 이제 선생님이랑 술자리 있을 때 따로 사주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면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 3개씩 올리시기도 했는데 시간상 하나만 제가 골라볼게요 이거는 사실 선생님 저도 궁금했던 거긴 한데 레드소니아님이 하셨거든요 명리학을 공부해서 나와 내 주변 세상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면 자칫 그것을 너무 맹신해서 일종의 예언의 자기실현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정도로 명리학을 의존하는 게 좋을지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쵸 그런 겁니다 일곱살짜리한테 칼을 지어주면요 보다 휘둘러 봅니다 그게 얼마나 무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도구인지 모르고 그런데 이제 적절하게 성숙한 인간에게 칼을 지어주면 아무런 휘둘러 보지 않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라도 뱀이 먹으면 동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는 거예요 명리학은 예언하라고 예언 이렇게 딱 맞추는 거 있잖아 적중 이런 서커스 하라고 만드는 많은 학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걸 원하잖아 소비자로서는 한번 맞춰봐라 뭐 이런 거 이런 서커스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막 구하다 보면 이제 초기 단계에는 누구나 그런 즐거움은 좀 있죠 제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한참 막 지금 물을 내는 애들이 막 주변에 막 맞추고 와 막 작두 탔다 이런 소리 들으면 막 막 막 하는데 그런 건 다 소용없는 그냥 이 순간에 그냥 즐거움이고요 네 그 정도를 지나고 나면은 일단 명리학이 저는 필요한 명리학이 가장 그 우리 시민의 명리학이 도사의 명리학이 아니라 명리학이 필요한 거는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하면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한다는 게요 이건 우리 모두가 꼭 명리학이 아니더라도 다 우리 다 자기 성찰을 합니다 또 교회에 가서 할 수도 있고요 절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어떤 큰 대자인을 보면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집에서 혼자서 기공 수련을 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다 합니다 다 누구나 다 자진만의 방식으로 자기를 돌아보죠 명리학은 그런 모든 어떤 종교나 학문 그 다음에 수련과 똑같이 또 하나의 자기를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도구입니다 저는 이 도구가 기톡교보다 불교보다 뭐 기공보다 더 낫다라고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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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종교가 내한테도 안받더라고 기공은 너무 힘들더라고 저도 이렇게 막 설나고 기공 수련을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 나는 방바닥 생각을 못해 네? 바닥에 이렇게 양반다리로 못 앉는다고 아 그래요? 나 어릴 때부터 그랬어 녹음할 때 저 맨날 부러오셨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결혼한다고 이제 그 이렇게 그 뭐지? 사돈 어른들한테 장인 장모한테 인사드리러 갈 때 제일 나는 그때 막 너무 괴로워 아 양반다리랑 못 앉아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앉아있습니까? 그럼 저라고 못 일어나고 막 저라고 다리 지나고 막 그러니까 기공이 안되더라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자신에게 필요한 자기 성찰의 기재들이 있습니다 저는 영향이 제일 매력적이고 사장성이 높고 투자 대비 코스트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아 여기에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군요 가성비가 굉장히 높아 나는 어떤 그런 그래서 능력을 선택해서 뿌린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제일 아까 아까 나왔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살면서 상처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돈 때문에 상처받는 것보다는 관계 때문에 상처받는 게 훨씬 더 아프고요 오래간데 근데 이놈의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것도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진 않아요 학교에서 아들로의 심리학 이런 걸 가르쳐주진 않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우리 모두 미숙아들입니다 특히 이 가족제도가 붕괴한 이후는 우리가 이 관계에 있어서의 굉장한 미숙아적인 삶을 살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관계의 고통에서 태어나는데 그 명장이 굉장히 굉장히 명하다 자기 자신의 액면을 알고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거기서 극복하는데 명장이 굉장히 명하다는 것은 제 개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랑 명장을 통해서 만났던 많은 분들을 이렇게 좀 해본 것이겠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약을 번호 다 넣지 말고 제발 공부를 해라 공부를 스스로 자기 것으로 만들면 코스트 퍼포먼스가 높은 무기를 하나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명약의 짱점은요 지금 명약은 개인의 기복 신앙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 언제 보냐 지금 내가 대학시험 솔대 가냐 안 가냐 우리 아들 솔대 가냐 안 가냐 참 슬픈 얘기예요 근데 뭐 현실의 욕망이 그런 데가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사실은 명약은 그보다 더 너머의 왜 명약의 전제 자체가 인간을 우주적 존재로 전제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냥 자신의 특수 관계인의 관계를 떠나가지고 우리 전체 사회 인류를 바라보는 그야말로 인간의 우주적 졸음성을 정말 물질적으로 체력하는 데 제일 좋은 학문이 난 명약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가르친다는 전제야 그래서 초중등 과정에 명약을 넣자 내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초중등 과정에 이제는 한문 시간도 없어졌어 그나마 있던 한문 시간도 없어져서 우리 지금 동양학에 대해서 국민학교 6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12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이거야 정작 서양에서는 동양학문에 대해서 지금 자기들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작 우리가 우리 것을 배울 것과 가르치지 않는다 아이고 굉장히 이명박 새끼가 들으면서 이렇게 된거 아니야 음미채 다 죽이고 지금 중학교 가면요 음악을 한 학기 몰아서 하고 끝내버려 안해 나머지 시간 나머지 학기에 체육을 하나께 몰아서 하는 이런 체육이 어디있냐 이거 몽박이 만들어내는 거단 말이야 지금 명량에서 현행 교육체계의 비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또 맥주를 드시고 왔어요 아 저희가 참 이 코너가 명리 주점이어서 저희가 맥주를 마시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애들도 지 미래는 진짜 궁금하거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궁금함을 믿기로 명량을 가르치면서 한자도 가르치고 한자도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동양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과 위치를 끼우치게 한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커리큘럼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혼자서 만성하고 있다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 막 해서 사람을 이해하기에 되게 좋은 학문이니까 아 원래 이 사람을 되게 미워하다가도 아 이런 이런 점이 있어서 얘는 원래 기질이 그렇구나 해서 사람을 안 미워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선생님 맨날 방송에 늦은 다음에 야 무신일주들 원래 그래 좀 귀찮고 원래 좀 그래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자기 변명의 도구가 될 수 있어서 이게 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분의 그 질문을 그 대답을 훌륭하신 대답을 해주셨지만 좀 더 세속적인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뭘 진행을 할 때 모든 정황이 A가 좋아요 A로 세팅되는 게 좋아 뭐 이사를 가든 어떤 날을 정하든 근데 명리학에서 B다 라고 나와 있을 때 이 모든 정황을 다 무시하거나 미루거나 해서 B를 선택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명리학에서 명리학을 의존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건 주자가 상소문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주역점을 치는 거랑 같은 얘기인데요 주자도 아무 때나 점을 치는 게 아니야 봉자나 주자도 정말 이러바 사판의 영역 우리가 이 판 사판 하잖아요 사판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끝까지 다투어 보고 이견을 다투어 보고 현론이 안 날 때 이 판에 의존하는 거예요 하늘에 묻는 거네요 근데 우리의 세속적인 문제의 선택과 판단들은요 굳이 명리학까지 안 가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게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은 다 대부분 나옵니다 왜 인터넷이 있잖아 왜 TV로 사는데 요즘은 또 결정장애라는 것도 있어 아 그렇죠 너무 많아지니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TV로 사는데 삼성을 살 거냐 엘진을 살 거냐 밀수로 샤오비를 살 거냐 하면 이런 거는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후회하는 거야 왜 10개 중에는 내가 사는 거는 1개 밖에 없고 9개는 안 샀기 때문에 당신이 후회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것 말고 이런 어떤 사판의 영역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결정할 수 없는 요인들이 우리가 살다보면 너무 많이 생긴다고 굉장히 구체적인과 추상적인 의제들이 뒤섞인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구심대원 명령에서 말하는 뭔가 아직 내 기운과 우주의 기운이 뭔가 배치되는 어떤 그런 때일수록 힘들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속출합니다 그리고 피곤해져서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의 선택과 판단을 할 때 명령은 하나의 레퍼런스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어시스트해줘요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명령은 결정은 인간이 되는 거니까 명령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결정은 내가 내리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에 필요한 레퍼런스를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리서치를 해요 그 리서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명령이 하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판단을 하는 데에 레퍼런스를 샀는데 명령의학적인 그런 접근이 굉장히 유용한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유용한 학문일 수 있다 그럼 다음 질문을 가겠습니다 스피닉스님 질문인데요 제가 십신 중 식신과 천의운성 중 목욕을 시지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음란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본인이 알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사람이 음란도가 강한 경우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자질은 갖추었다 라고 보겠죠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그런 재료를 갖추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냉장고에 파 마늘 밀가루 워터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최연석 셰프가 만드는 뭐 그런 이탈리안 뭐 허세로 가득한 요리 만들 수 없잖아요 재료 갖고 있다고 해서 요리가 됩니까 셰프가 쓰는 비싼 칼 냄비 도구를 우리집에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셰프만큼 만들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지 네 그런 그런 재료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수많은 별미가 있겠죠 뭐 사주에 막 음란한 기운이 많다고 해서 꼭 그게 발현되진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질문 하나 추가해 주셨는데 예술 쪽에 되게 관심이 많대요 근데 사주 중 예술 쪽에 도움을 줄 만한 것이 좀 있어 고민 중이라고 이런게 있나요 네 예술적인 감각이 가장 뛰어난 것이 뭐냐면 시비운석에서 아까 그 음란 마귀로 불린 목욕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목욕을 굉장히 자꾸 이렇게 섹시얼한 어떤 그 성적인 어떤 목욕이니까 몰고 가는데 사실은 가장 제가 이때까지 본 바로 의하면 굉장히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진 자들이 목욕을 나갔거든요 근데 걔들이 좀 음란한 건 사실이야 선생님도 목욕이 있나요 네 그런데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굉장히 통증적인 사람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상력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자가 성적으로 둔감하다 그리고 굉장히 모술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아트에 관련된 아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술이고 예술이라고 뜻되어 있고요 기술이라고 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오해를 많이 쓰는게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잖아 네 사실은 여기에서는 예술로 번역하면 안 돼요 기술로 번역하면 돼요 아 포크라텍 선생님이 말을 했을 때는 기술이란 뜻을 이야기하는 근데 어쨌거나 간에 아트 예술이나 아주 정교한 기술 이래서 치과 똑같은 시대를 나왔는데요 치과사들이 정말 잘하나 못하는 천지차입니다 이러면 아마 방역에서 아실거에요 어둠의사람이 시간만 존나 걸리고 막 혼나 아프게 하고 맞으려면 시간 존나 걸려 근데 똑같은 신경질을 하는데 어둠의사는 완전히 막 서부에 총잡이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마무리당하고 뭐 끝난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사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상관의 목욕 이런 것들 뛰어나네요 좀씩 기술 정교한 그런 감각 이런 것들 타원합니다 그래서 목욕을 자꾸 색욕 엉담마귀로만 몰고가지마라 이런거고요 이 말농김에 하면 목욕이 가지고 뛰어난 뛰어난 점이 뭐냐면 4개월이 4개월이 잘 들이댄다는 그래서 그래서 네 적어도 목욕을 가진 자들은 굶지는 안됩니다 좋으시겠어요 질문하신 분 어쨌든 목욕이 있으면 예술에도 유리하고 그런거네요 다음 질문 릴리리랄랄랄라님 되게 신나신거 같아요 귀문관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요 저와 남동생 2명에게 총 3명이 귀문관살이 2개씩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아는 스님께서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귀문살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많이 들어있으면 안 좋은건가요 아 호환 좋아 명량 공부하면 되겠네 네? 뭐라 하시는 명량 공부하면 되겠네 이게 뭐 귀신 막 잘 보고 예시력이 뛰어난거 아닌가요 사실은 김은관이라고 하는거는 글자 그대로 귀신을 보는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에 대한 감각이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 굉장히 힘든죠 힘듭니다 그래서 요절이나 혹은 그 육체적인 의미에 건강에 상실 그 이런것처럼 이것은 좀 너무 많아 그냥 아파 병원에 가면 아픈데 아무런 원인이 없다고 그래 근데 좀 본인은 너무 아픈데 그래서 사실은 내 기분관살을 일단 현세적으로는 어 삶에 그 에 있어서는 그동안 굉장히 어두운 살로 어 어두운 살로 이제 그 봤고 사실은 어찌 보면은 봉근시대에도 멘탈의 붕괴를 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멘탈의 붕괴를 이제 일종의 기문관이라는 이름으로 실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이렇게 이럴 주 묘신 기문관인데 근데 실제로 그 기문관이 있는 사람들은 병치료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통전을 내보면 이렇게 강건하게 산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기본관산 직관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아까도 목욕에서 얘기했던 창조적인 상상력 상상력이 상상력이 상상력으로 끝나야 되는데 주로 망상이나 공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 이 문제가 좀 이런 겁니다 그리고 현세적인 이런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네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어떤 추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아 뭐 오컬트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관심 아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이런 데 대한 그 감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은 첫 번째 활인업 그러니까 의학이나 약학 그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그 관심을 가져야만 가능한 그런 공부나 아니면 역학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왜냐하면 이 김운관은 상담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이며 실제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루어 짐작해야 하거든요 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자질을 활용하면 내가 볼 때 이건 21세기의 아픈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블루오션이다 아 귀문관살 많으면 블루오션 신살이다 라고 네 내가 갖고 있는 수가 아니라 네 부처님께 기도 많이 안 들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부처님께 기도해도 기도빨이 잘 받는거지 네 혹시 아주님이라고 계십니까 제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친구 아버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네 아니 내가 그 책을 쓴 대로 그대로에요 내가 기억하는 건 그 밖에 없어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진 않았다니까 이렇게 사는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 기억에는 없고요 제가 첫번째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공부사 때 근데 바로 네가 떨어진 그 학교의 극과를 다시 시험을 접속하게 됐되니 걱정하지 말아라 요까지만 딱 듣기 좋은 소리였다 근데 저는 가서 공부를 잘 안하고 그냥 인생을 탕진할 것 같다 술에 술과 하여튼 술과 여장 그리고 이렇게 글쟁이가 되어서 사는데 글쟁이로서 그렇게 뛰어나고 유명해지거나 큰일을 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냥 그냥 대충 이름을 어느 정도 남기면서 살다가 그나봐도 42살 때 떨어지겠다 뭐 왜요? 그랬더니 굉장히 건강상에 엄청난 문제점으로 알람 울렸는데 무슨 돼지 소리냐 닭입니다 잘 끌게요 여기까지만 해야될 것 같은데 요 질문까지 근데 그 어른이 만약에 내가 명래가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살아계셨으면 제가 진짜 책이 나오고 난 뒤에 그 친구랑 연락이 됐어요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얘도 읽어보고 자기 아버지 얘기는 이제 안거지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너무 찬게 언제 돌아가셨는지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그 12년 전에 쓰러지는 해 그 전해에 돌아가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만약에 그런 질병을 통해서 명래가 접하게 되어서 그때 내가 이분을 찾아간다고 했어도 이미 세상에는 안계셨었겠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얘기는 있었지 첫 결혼 세번하게 치르면 첫 번째 결혼을 마누라를 데리고 와라 그 얘기는 거짓 분인거죠 그때 이분이 과연 내가 만약에 실제로 갔으면 무슨 말을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내가 만약에 지금 입장을 바꿀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 보인 첫 마누라의 명식은 생일도 몰라 그만큼 정의 없었다는 얘기에요 내가 참 내가 왜 결혼했지 라는 생각을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했어요 근데 했으니까 살아야지 하고 산거에요 대충 한거네요 결혼을 대충 하신거네요 너무 대충 했어요 그때가 굉장히 제가 인생이 정신이 없고 바쁠 때이긴 했지만 너무 참 대책 없이 결혼을 한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자료가 없어 근데 아마도 갔으면 두사람이 명식을 보고 어떻게든 너희들의 인연이 좀 더 서로에게 생산적인 방식으로 될 수 있는 최대한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해야 될 것들 이거는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한테 바꿔서 너도 이한테 이건 건드리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서로 맞는 사이든 안 맞는 사이든 이거 뭐 결혼을 했는데 뭐 맞는 사이든 안 맞는 사이든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언들을 해 주지 않았을까 네 죄송한데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네 일단 1분은 여기까지 하고 담배 한 대 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질문이 너무 많아서 다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한데 선생님 나중에 끝나고 나서 또 개인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오늘 아스날 경기 안 보실 거죠 네 원래 9시에 오늘 아스날 경기를 해서 선생님 입고 계신 잠바도 저 아스날 잠바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꼭 봐야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 그걸 안 보신다고 하니까 그 질문은 나중에 선생님 돌아가시면서 개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담배 한 대 피고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